안녕하세요 여기는 원님만 입니다 원님만의 점심을 먹고 왔어요 원래는 지나가서 다른 집 가려고 하다가 지내보니까 푸드코트처럼 엄청 이쁘게 잘 꼼져 있네요 그리고 종류도 많아요 대략 해도 한 20곳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먹을 것은 홍닭 닭다리, 날개 하나 시켜 먹고 그리고 파타이 하나 시켜 먹고 그리고 포크, 포크밸리 도시락점 생긴거 있더라구요 싸더라구요 아 싸요 또 구운을 했고 지켜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스파이스 스파이스 나 그냥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너 치킨 아 치킨 끝났네 하하하 아 짜장면이 맛있어 하태지 파타이 원 넘보 마리 예스 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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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맛집을 몇개 데리고 온것 같아요 백화점 지하포드코트처럼 맛집들을 데리고 온것 같아요 제가 봤던 가게들이 몇개 보여요 제가 주문한거는 삼겹살 구이 처음엔 도시락통으로 담아줄줄 알았는데 그냥 접시에 주네요 소스는 여러가지 있어요 4,5개 있는데 골라라 하더라구요 마라소스랑 겉타마린드 소스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얘는 파타이 태국어문 파타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본 파타이입니다 기본 파타이에 고춧가루, 땅콩가루, 설탕 넣었나? 아 설탕은 안넣었어요 설탕 좀 넣어야 되는데 맛있는데 금액은 얘는 49, 얘는 50입니까? 파타이가 50입니다 시장동감은 한 30, 일반 30, 40 요즘에는 파타이도 비싸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싸인은... 7,80 하는데? 그러고요 그래 왜 이렇게 먹냐 파타이는 짠맛을 넣은 거 같아요 아 여기가 못 알아오니까 좋네요 멀리 안 가도 되겠습니다 아 맞아 시원합니다 적당하게 선선하네요 에어컨을 팍 뜬 것도 아니고 선선하네요 그냥 폭풍이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속도 있어요 이게 건기라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12월이니까 그렇게 맛있다 보이였는데 먹어도 뭐 돌립니다 이거 또 아 기본적으로 약간 살짝 따뜻합니다 아 매콤한 거 잘 넣었네 맛있네요 이 파는 혹시나 느끼한 거 먹으라고 준건가? 아니 내가 담아왔는데 셀프로 담게 돼있더라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립니다 흐흐흐흐흐흐흐 맛있어 음? 파타이는 우리나라에 그냥 뭐 잔치국수 느낌입니다 네 태국의 잔치국수 이거는 실패 확률이 전혀 없어요 이거 파타이 집에서 파타이 못하면 그건 닫아야지 아 근데 맛있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삼겹살을 미리 구워놓고 살짝 데워주더라고요 다시 불에다 데워요 근데 고기에 맛은 별로 없나요? 후추를 좀 뿌렸는데 찹습니다 뭐지? 데워는데도 좀 덜 덜 있는 거 같아 이 소스가 뭐가 그거로? 아 아 아 아 아 아 상떡살 통고기를 먹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잘 구웠습니다 잘 구웠는데 맛있네요 양이 푸실하죠? 금액이 저렴하잖아요 49, 50이면 2천원 안하겠네 1인당 2 메뉴씩은 먹어야겠다 저게 먹어도 또 먹었고 일단 어디갔어? 일단 먹어야겠다 그냥 뭐 무난합니다 혹시 배고플 때 뭐 밥집이 점심에서 문 닦으려면 여기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월요일에 문 닫는 줄이 좀 많더라 맞지? 월요일이랑 확실히 동남아는 돼지가 맛있어요 돼지가 괜찮네요 저희는 이거 먹고 또 다른 거 먹어볼게요 이거 해가 되었나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맛있어요. 망고가 완전히 익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야. 망고가 맛있어. 아, 이거 새우기. 너무 맛있다. 이것도 꼭 쉬고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날은 페퍼밍스 닦은 컵 옛날에 이거 있었잖아 페퍼밍스 닦은 컵 비싼거 사인다 맛있게 봤어 잘 쓰겠다 오늘 저녁은 커뮤양이랑 치푸드 똠냠을 같이 파는 곳이 있어요 길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현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이렇게 양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들어갈까 들어가서 주문해야겠지? 여기에서 주문하나? 응 안녕 여기가 주문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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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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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두 마리나 있네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이 안에 파인애플도 있어요. 여기는 파인애플은 없어. 파인애플 나는 제일 안 어울리더라고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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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레몬그라스 향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맛있어요. 색깔은 보니까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것 같아. 고추향도 살짝 납니다. 저는 맛있어요. 냄새는 김치찌개 냄새 나는데. 약간 시큼하죠? 시큼한 향이 나고. 맛을 보면 김치찌개가 잘 안 떠올라. 하여튼 저는 맛있어 맛있어. 홍합이 드렸습니다. 홍합이. 아 따뜻하니까 뜨거움이 좋네요. 어쨌든 약간 좀 살짝 미지근하던데. 여기는 뜨겁게 팔팔거려주네. 이 커뮤향을 먹어볼게요. 커뮤향은 보통 목살을 많이 해요. 목살. 목살 이 소스도 여기는 소스가 좀 데워졌더라고요. 소스가 짭조름하고 매콤해요 살짝. 아 맛있어. 이거는 또 찍어 드세요. 찍어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아 제가 먹었던 커뮤향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워요. 대부분 좀 딱딱하고. 또 그러니까 식은 이거는 약간 미지근합니다.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가봐요. 계속 볶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살 부분 많은 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좀 미게랑 섞여 있는 거 그래도 부드러울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니 부드러워. 돈까스 등침 부분처럼 씹는 맛이 있어요. 이게 찌개고 막 뻑뻑하고 있는데 안 뻑뻑합니다. 우와 괜찮네. 와 저 이제 자주 올 것 같아요. 사고를 낼 것 같아요. 금액도 저렴하고. 어 맛이 괜찮아요. 고기 잡내 전혀 안 납니다. 이 양이 좀 작긴 한데. 50받이면 2,000원 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2,000원이면 괜찮은 겁니다. 맛있네요. 고기 잡시 막아. 음.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이거 지금 좀 땀 빠는 소리였어요. 목이 물을 낼 때는 손님 할래를 먹어도 돼요. 마 손님 진짜 맛있다. 알로이. 맛있어요. 알로이 град. 맛있어. 아로이 막막이 아니까? 막막. 오차 맛있다. 오 맛있어. 얘는 만약에 다음에 제가 주문할 때는 조금 덜 맵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좀 많이 매워서 아까 손땉은 미리 얘기 안 하면 무조건 매워 아 그냥 매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아주 맛있네요 아 이 집 볶음맛도 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여기 등볕집 먹으러 오겠습니다 이 집 다 합니다 아 새우를 먹어봐야지 새우도 작은 새우가 두 마리가 있어요 음 다른데 가면 손냥콩 가격 기본으로 150원 하던데 아 맛있어 확실히 치앙마이가 물가가 많이 저렴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다 하면 이게 200밥 210밥 우리 밥 두 개 시켰어요 220밥이면 8800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어 8800원이지 안 올랐으면 7000원 됩니다 와 대박 완전 쌉니다 저는 그냥 마저 먹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 집은 볶음맛도 맛있겠고 양도 많이 줘요 그쵸 남자들은 중요한 경우 양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마저 먹고 일할게요 와 오랜만에 복육적으로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봐요 빠이 고맙습니다 인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